안녕하세요. 오늘의 신상 두 번째는 데일리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집콕 하나 또 설명해드릴게요. 집콕이에요. 그냥 기본 면 소재예요. 면 소재고 날이 더워지니까 레깅스에 티도 덥고 그냥 원피스 하나 홀랑 입고 편하게 집에서 쉬고 싶고 또 그냥 입고 그대로 가까운데 외출하기 좋고 그런 옷들이 갈수록 많이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랬을 때 이 원피스 너무 괜찮고요. 우리 왜 마마코튼 박시 원피스 그것이군 구입 너무 저렴해서 많이 해주시잖아요. 그거랑 같은 소재고 그런 버전인데 이거는 그 마마코튼 박시 원피스가 조금 많이 길고 많이 박시하다 보니까 조금 아담하시고 마르시고 그런 분들도 조금 그런 소재로 요청이 많으셔서 저는 키 165였을 때 기장이 요정도 느낌 그리고 통통 66이었을 때 요정도 박시함으로 준비를 해봤어요. 이것도 조금 나 짧은 것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키 170까지도 무릎 기장이라서 괜찮을 것 같고요. 아담 하신 분들은 종아리 한 반 정도 가리는 기장감으로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지금 통통 66이고 허리 힙 허리 28 힙 30이었을 때 이것도 많이 남아요. 통통 66인 제가 입어도 여리여리한 핏이라서 77 반 분들까지도 추천드리는 이거는 키 그리고 말랐고 통통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 누구나 이렇게 베이직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제가 하나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. 베이직하게 너무 박시하지 않게 입혀지지만 우리에게 맞게 적당하게 요렇게 슬림해 보인다라는 요런 원피스 소재 보여드릴게요. 소재는 요렇게 마감도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. 소재는 그냥 완전 면이에요. 면이라서 그냥 티 소재 면이라서 편안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면 소재라서 너무 괜찮고 컬러가 너무 예뻐요. 그래서 포인트로 입기 좋고 핑크는 또 베이직하게 베이지, 소라, 먹색, 블랙 요렇게 기본으로 있는데 저는 화사하게 핑크를 입어 봤어요. 그리고 요게 좀 괜찮은 게 요렇게 밑단하고 소매 부분은 조금 도톰하게 요렇게 이중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그래도 완전 데일리한 기본이지만 뭔가 밋밋하지 않게 심플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좋고 요거는 포켓도 괜찮게 잡혀져 있어요.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카드나 차키 넣기 좋고 그래서 데일리하게 편안하게 입기 좋은 원피스라서 강추해 봅니다. 가격도 너무 좋을 거예요. 무료 배송 해드릴 거예요.